모든 것이 변화한다. 당신의 강력함도, 전장의 질서도, 쇠고의 자리까지. 변신 그 이상의 전열. 리니지 2레볼루션 변신 시스템 오픈. 오늘 공지사항을 한번 보도록 하죠. 공지사항. 아 드디어 9.13 함성이 성공을 하는 것이었죠. 안녕하세요. 모바일 혁명의 시작. 진투레볼루션입니다. 안녕하세요. 오늘은 드디어 어제 진투가 방송을 했던 그 영상 있지 않습니까? 그 영상 많은 분들이 많이 봐주시고 게시판 글까지 올려주셨더라고요. 정말 감사드립니다. 오늘에 있을 넷마블 대 넷마블이 만드는 버그. 버그 vs 용사님들. 용사님들로 해가지고 엄청난 게시판에 폭탄이 떨어졌죠. 그래서 그거를 이번에는 용사님들이 이겼더라고요. 아주 통쾌하게 넷마블을 이겨버렸습니다. 그래서 오늘 넷마블에서 공지사항이 떨어졌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한번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잘하지 않냐? 자. 월드던전 이슈와 관련하여 안내드립니다. 라고 안내드립니다. 방송할게요. 안내드립니다. 라고 나왔습니다. 자. CM. CM. 관리자. 레볼루션. 레볼루션. 오늘 화요일 2시 33분에 답변이 왔다고 합니다. 뭐라고 했는지 한번 만나보도록 하죠. 안녕하세요. 모바일 혁명의 시작. 내가 니꺼 따라했다. 미안해. 리니투 레볼루션. 레볼루션입니다. 최근 월드던전에서 발생한 불편함으로 인한 많은 용사님들이 부정적인 의견에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지. 입이 막 튀어나와서 장난 아니었지. 원활하지 못한 운영으로 심려를 끼쳐 드린 점 진심으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저도 방송을 하는 사람으로서 죄송합니다. 내가 왜 인사를 하는지 모르겠지만 관련하여 현재까지 확인된 사항 및 보상에 관해 안내드립니다. 거창합니다. 앞에는 지지 거창해. 거창하더라고요. 7월 7일. 7월 7석 수요일 업데이트 시점 이후 두 가지 오류가 발생했습니다. 알고 있네. 알고 있어. 첫 번째는 월드던전 내 특정 상황시 물약에 의한 스탯이 변경되는 현상. 월드던전 내 즉시 부활 무적시간이 적용되지 않는 현상. 알고 있네요. 스탯버그하고 무적 버프 시간이 없어졌다는 거. 어? 하이? 안녕? 중국말로? 아니야? 어... 현재 계속 진행해 보겠습니다. 해당 상황에 관해 포럼을 통해 8월 16일 현상 조치 이후 인지 후 8월 19일 목요일날 현상을 수정을 했다고 합니다. 근데 이후에 용사님들의 적절한 대처가 진행되었는데 다수 유저가 데이터 치압을 하는 과정에서 해당 시기에 진행된 서버 통합으로 발생할 수 있는 뭐 이 개소리야 이건! 자 있는 데이터 오류, 정합성을 검증하는 과정 등을 많은 시간을 소요되었습니다. 뭐 많은 소요... 많은 시간을 소요를 하고 검토를 했는데 이런 진행 과정에 대한 용사님께 투명하게 안내되었어야 함에도 사전 안내를 드리지 않았던 점 그렇지 제가 들이 알아서 알아서 다 했다는 거 아니야 알았던 점에 대해서 다시 한번 깊은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 자 이거는 보상을 해줬는데 보상을 해줬는데 보상을 해줬는데요 이게 그 이런답니다. 유저의 데이터의 치압이 데이터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다 보니까 그냥 대충대충 해 그냥 대충대충 해 하고 그냥 대충 했다라는 뜻이에요 이게 딱 보면 그러네 말이 그래서 미안하되요 용사님들 어째 사과를 받아들일까요? 화과를 받아들까요? 참상 함성 오오 참상을 받아 주지는 네 참상인지 모릅니다 어 그래그래 받아줘 받아줘 받아 줬어 받아줬어 받아줬어요 현재 큰 범위대에 데이터 확보가 완료되었으며 아래와 같은 순차적으로 보상을 지급해 드릴 예정입니다. 보상을 준답니다. 7월 7일 수요일 5시 이후부터 해당 오류가 수정된 8월 19일 2시 전까지 올드던전 내에 즉시 부활로 소멸된 재화, 다이아하고 즉시 부활석 모두 보상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빵빠빠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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밹 전체적으로 다 보상을 해 준다고 합니다. 이게 얼마나 기쁜 일입니까? 와호우 자 어떻게 보상을 해 줄지 부연설명 가보도록 하죠. 더불어 즉시 부활로 소멸돼 소모된 재활을 받으시는 용사님들께는 적시에 대처를 하지 못하여 죄송한 마음을 담아 플러스로 즉시 부활성 1000개 1000개를 추가 지급할 예정입니다 추가로 준답니다 몇개를 줄지 모르겠습니다 몇개를 줄지 모르겠어요 준다고 하니까 여러분들 좀만 기다리고 보시면 될 것 같네요 동기간 내 월드던전에 1회라도 입장하신 용사님들께는 존투를 위해 소모되는 소모품은 아래와 같이 지급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한번이라도 입장한 사람들에게는 젤리 300개 우아 고급 H포슘 1000개 우아 MP 우아 MP? 어 MP 특급 회정식 30개 하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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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든 데이터에 대한 검증이 완료되는 즉시 부호사항을 순차적으로 지급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며 본 공지사항을 통해서 추후 추가로 진행상황에 대해 안내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해당 현상으로 불편을 겪으신 용사님들께 고개 숙여 사과드리며 빠른 시일 내에 처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모바일 혁명 시작 친투레볼루션 하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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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터나 이게 괜찮은거 같아요 30개 30개가 상당히 큰건데 와 엄청 이거 많이 준거 같아요 다른건 눈에 안뜨는데요 회정식 30개를 그냥 준다라는게 와 대박이지 않습니까 정말 대박인거 같아요 그리고 이제 순차적으로 다 확인을 하고 준다고 하니까 시간이 정말 오래 걸릴 것 같습니다 오래 걸릴 것 같고 그래서 오늘 넷마블하고 용사님들하고 싸워서 넷마블이 졌어요 진것도 좀 이상해진건데 그래서 함성을 외쳐서 그걸 들어줬다라는거 그게 가장 가장 나이스 플레이죠 나이스 플레이죠 앞으로 이렇게 버그가 나오면은 모든 용사님들이 힘을 모아가지고 한번 힘을 똘똘 모아가지고 이렇게 건의를 하세요 건의를 하시면 이루어집니다 왜 우리가 부당한 대우를 받으면 해줘야죠 요청을 해야되요 한사람 두사람의 힘으로는 절대 안됩니다 절대 안되고 제가 진짜 방송도 하고 저도 방송하고 저쪽에서도 방송을 하니까 같이 좀 이렇게 좀 웅성웅성하면 충분히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버그가 생기거든 같이 단합해서 고쳐달라 하고 거기에 우리가 소모된 재화라든지 이런거를 뭐 좀 손해를 봤으면 좀 해달라 표현을 하십시오 그게 요즘 사회에 사는 방법입니다 아시겠죠 자 알겠습니다 오늘 진투레볼루션 티를 입고 한번 방송을 해봤고요 자 힘내라 진투 파이팅 미니투레볼루션 오늘도 수고하셨습니다 진투는 내일 9시에 뵙겠습니다 모든 것이 변화한다 당신의 강력함도 전장의 질서도 최고의 자리까지 변신 그 이상의 전열 리니지2레볼루션 변신 시스템 오픈